첫번째로 무료상품을 어떻게 구별할지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중창을 보시면 알아요 중창이라고 하면 운동화 윗부분과 그리고 밑에 쿠션 부분을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제대로 목표를 편더러 이렇게 펀치 발에 안정감이 없다고나 할까요? 발 바닥에 지탱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추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천이 한 가지로 하나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박신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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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